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KTV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분은 어찌 보면 3프로TV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저희 프로그램 만드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특히 또 항상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셔서 뭔가 좀 불안불안할 때마다 이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듣고 싶은 분 중에 하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꽤 어제 오늘 많이 내렸는데 미국도 그렇고 박사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신중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강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요즘 어제 오늘 혹은 최근에 들여다보시는 지표 중에 눈에 좀 띄시거나 이거 자꾸 눈에 밟히네 하는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8월 13일인가가 아마 고점이었을 겁니다 직전 고점이 조종을 보였다가 다시 최근에 올랐다가 또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 조종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조종을 받을 때 모양이 대체로 그동안 보면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지만은 그냥 수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좀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오를 때 조금 못 오르고 그리고 이제 자꾸 저항선에 부딪힌다든지 지금 한 2400에서 500 사이가 저항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시장 자체가 이제 좀 과열돼서 나타나는 현상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도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옛날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약간의 부담스러운 재료 내지는 악재가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주가를 이제 좀 사납게 빠뜨리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마켓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좀 편안한 상태냐 아니면 과열된 상태냐 이런 정도에 대한 판단은 펀더멘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펀더멘탈 지표를 통해서 가령 뭐 최근에 제가 자료 쓰면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워렌 버펫이 좋아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눠서 보면 GDP는 사실은 국내 총생산이니까 그거야 크게 변동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시점에 높다 낮다 보다는 지금이 높냐 낮냐라기보다는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제 역사적 흐름이죠 가령 뭐 건법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시가총액 GDP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과열이었잖아요 전체 시가총액의 반이 나스닥? 네 지금은 이제 100%입니다 미국 GDP가 한 20조 달러 되니까 나스닥 시가총액이 한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나스닥 시가총액이 GDP의 반 정도였어요 50%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도 지금은 뭐 그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어닝이 좋아졌고 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고 좀 더 튼튼한 기업들이 많아졌고 성장주지만 부자 기업들도 많고 돈도 많이 쌓고 있고 뭐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100%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00%인 거고요 결과물이 그때는 그게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50% 온 거고요 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50% 찍고 나스닥이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까지 빠진 거죠 지금 말씀드린 시가총액 GDP 비율이 그런데 금융위기 직후에 이런 뭐 S&P나 아니면 미국 시장 전체에 이제 그런 시가총액 GDP 비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GDP 대비 한 4배에서 5배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는 있죠 물론 뭐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꼬꾸라지거나 기업이익이 부러지지 않으면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라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 떨어졌을 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그동안 올라와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냐 이게 좋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걸 알면 조금 더 붙잡고 가도 되는 거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면 그거 굳이 먹자고 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이 주식 시장 전체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올라간다면 언제부터인지는 그거야 아무도 못 맞추는 거지만 그래도 여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요 뭘 보고 좀 그걸 예측하고 혹은 축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답은 없죠 그리고 저도 마켓 타이밍을 그동안 35년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절반 맞추기지를 절반 정도도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오할 타율이 그렇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50%는 맞추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부끄러운데 통계를 보면 70%를 맞추면 거의 시내의 반열이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레전드급이 한 50% 제가 레전드라고 보는 게 아니죠 저는 아마 50%도 못 맞았을 것 같은데 한 50% 맞추면 미국에서 어디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30% 맞춘다 프로야구 좋은 타자들이 한 3할 타자들이 좋은 타자들인데 주식 시장에서도 한 10번 중에 3번 맞추면 잘하는 거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 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이 지금 너무 위에 있냐 아니면 모두가 경기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로 아래에 있냐 모두가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아래에 있으면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옳은 일만 남았을 테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뒤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급락시키고 정신없이 만들었죠 제로금리와 재정정책 펼쳐서 정신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 보면 처음에 성장률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계금융위기 때도 보통 성장률은 한 1년 반 만에 올라왔어요 위기 전 수준으로 그런데 GDP 금액 실질 수요 세계 교육 이런 부분들은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위기 전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센티먼트를 먹고 사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경기가 오늘보다 좋아지지 않겠어 내년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 이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지표들이? 아니요 주가가 그런데 지표는 실제로 그 금액을 도달하려면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작년 말이라든지 이 레벨에 도달을 하려면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부지런히 가도 조금 먼저 빨리 왔다는 거군요 못 올 때 온 건 아닌데 못 올 게 온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다 주가 수준이 주가는 원래 또 빨리 오가는 게 맞죠 그렇죠 주가가 원래 워낙 성격이 급하거든요 먼저 가죠 그 친구가 이분이 급하셔요 성격이 빨리 오는 건 맞고 그런데 가령 연말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금액 기준으로 실질 수요가 그러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다 올라와 있는데 실질 수요 소비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세계 교육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 4년 후에 올라오면 앞으로 2, 3년간을 버텨야 됩니다 주가라는 게 가난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버텨야 될 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 저는 우여곡절이 좀 있을 거다 떨어지기도 할 거고 또 올라가기도 할 거고 대개 주가금은 먼저 가긴 하는데 그럼 대개 몇 년 정도를 선반영합니까? 보통은 경기 선행지수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 말은 한 1년 정도 선반영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혹은 동행지수가 돌았을 때쯤이면 그 당시에 강세장의 거의 한 30% 강세장의 100% 올랐다 그러면 30%는 이미 경기 지수가 돌았는 시점에 이미 한 30% 올라있죠 그게 주식시장이죠 사실 그거를 우리의 관습과 습관과 생각을 바꿔서 2년 내지 3년을 선반영하기로 우리 합의를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신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은 거북하실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다음 주부터 떨어지니까 지금 차례대로 질서 있게 퇴장하십시오 위험한 것부터 먼저 파세요 레버리지 일으킨 것은 일단 끄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손하게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락할 때 보면 하락할 때 초기에 3개월, 6개월 사이에 그 하락 기간 폭에 거의 또 30%가 그때 나온다는 거죠 초기에 많이 초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빠지고 나면 손절매 타임 잃고 정신없이 오르고 나면 지금도 사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되는 게 몇 번의 사이클을 거치니까 주식을 사야 될 때 못 산 이유는 물렸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물린 이유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야죠 시장이랑 조금 덜 먹지만 나는 적게 깨질 거야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렇게 저는 타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귀신같이 맞추고 또 순발력도 있고 또 시장 지표도 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한 반박자만 늦게 파셔도 오전부터 급락하는데 오후에 파셔도 되잖아요 조금 그냥 마지막에 조금 읽고 끝내야겠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갖고 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사실 언급도 해주셨지만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지표인 GDP를 분모로 시가총액을 분자로 놓는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전체 국부 중에 혹은 전체 시장에 풀린 돈 중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의 비율하고도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요 맞습니다 그냥 그 느낌인 듯해요 그래서 이거가 늘 같은 비율로 유지된다 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요즘은 시장 상황이 워낙 저금리니까 이제 채권 시장으로 그동안 가던 그런 돈 이 돈은 그냥 채권 가는 돈이야 주식으로는 안 올 돈이야 하는 것들이 이제는 채권으로 잘 못 갈 시점 그래서 전체 세상에 풀린 돈의 포트폴리오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채권, 부동산, 예금, 주식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있었고 그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어디로 가도 먹을 수 있는 여지는 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채권으로 픽스트 인컴으로 가던 돈들이 어디 갈 곳이 좀 없어지는 워낙 저금리의 바닥이고 마이너스를 뚫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든 원자재 시장으로 가든 부동산으로 가든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움직임 때문에 뭔가 그동안의 보던 판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그동안 우리가 상승장에서 기대했던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안 먹힐까요? 떨어지고 나니까 또 괜히 그 생각이 불안하기도 하고 예전에 오를 때는 그래 그런 확신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허점이 좀 있었던 생각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시장은 그렇게 길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늘 똑같았다 가령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너무 이렇게 적읍니다 정말 할 게 없다 그래서 돈은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고평가가 뉴노멀이고 미래를 2년, 3년까지 앞당겨서 주식에 반영하는 것도 뉴 트렌드인 것 같다 그런데 뭐 1950년부터 연주를 보니까 거의 15번 정도 금리를 내렸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릴 때가 많았어요 더 가령 뭐 저축대부조합 파산했던 89년 같은 경우는 10%에서 거의 3%까지 손살같이 내렸고요 닷컴버블 때도 2000년에 6.5%에서 1%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제, 낮제, 큰 폭의 금리인하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5.2%에서 0%까지 내린 거죠 그때도 언론에서는 이거는 사상 유리 없는 금리인하고 돈은 갈 데가 없다 맞았어요 갈 데 없었고 또 위기는 극복이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쨌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경제도 정상화되면서 저금리에 깔린 유동성이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죠 이번에도 3.2에서 0%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 연주는 역사적인 금리인하를 했고요 10년에 한 번씩은 전무후무하다고 그 당시에 노래를 부를 정도의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수없이 그 국면에서 통화정책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숨바꼭질을 해가면서 과열과 관행을 만들어 온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유도된 과열이다 지금도 전혀 다를 게 없다 과거랑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금리에 의한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왔고 왜 조정 후에 또 다시 올랐냐라는 걸 보면 결국 주가는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90%는 그동안 급락장의 대부분 어떤 대세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자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눈이 많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지듯이 결국 주가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그 주식시장의 무게가 너무 높아진 이유 조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높아진 이유는 사람들의 과욕이었고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측면에서는 과열 조건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어떤 지표상으로도 그렇지만 가령 미국의 IT 주가, IT 소프트웨어 특히 주가의 시장 전체 대비 외지는 산업재라든지 소재 대비 상대 강도 이런 것들은 거의 수직 상승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그 쏠림이 5개 종목이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쏠려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다섯 종목이 S&P500에서 시가총액이 한 25%인데 어닝 비중은 거의 15%입니다 S&P500 300개 기업 숫자로는 60%의 기업하고 비슷한 어닝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다섯 개 기업이 한 5조 정도를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쏠려 있다 더 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이 계속 돈을 벌어줘야 되고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보여줄 패가 조금 이제는 약하다 그 약함을 투자자에게 없다기보다는 약하다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의 하락 원인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주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서 진정이 될 거냐 결국은 지금 고점을 이제 2% 당신 평생에는 못 볼 거야 는 아니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가 느꼈던 이 고점이 이제 2% 손자 때나 한 번 올까 안 본다고 생각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과일도 아닌데요 뭐 거스피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통 조정을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그래도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증시가 글로발리 보면 뭐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비싸지 않은 가령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거를 뭐 세계적으로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종목을 잘 모르지만 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코스피 자체도 앞서 뭐 시가총의 GDP 비율이 100%밖에 안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적게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주도주 뭐 기술주죠 메가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이 한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팔든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나서 팔 그렇게 되든 도매급으로 이제 같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어떤 하락의 폭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2차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봄에 우리한테 닥쳐왔던 코로나 1차 파동은 사실은 호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계속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조금 줄면 주가도 살짝 줄었 둔화됐어요 거의 동행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죠 확진자 수 늘고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로 다 죽었다 이제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주식시장이 죽었다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냉혹하게 주가는 비례해서 왔습니다 3월 23일 날 연준이 무제한 양쪽 완화를 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동행이 왔는데 2차 웨이브는 조금 다를 거라는 거죠 2차 웨이브는 왜냐하면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의 실질 수요의 회복을 상당히 늘어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연시킬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나 IMF나 OECD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만약에 이번 가을에 겨울에 2차 팬데믹이 조금 강하게 올 경우에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세계 경기 회복이 이제 딜레이 될 거다 지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현재 코로나, 비포 코로나로 와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건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팬데믹이 조금 진정되고 백신도 빨리 나와서 회복이 된다 너무 걱정이 컸다 너무 걱정이 컸다 기우였다 봄이면 벌써 해외여행 다니고 내년 봄이면 해외여행 준비하고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도 주식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로금리를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재정 완화 정책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뜨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러면 이렇게 저금리의 친화적이고 저금리의 의존적인 주식시장이 상당히 금리에 대한 공포에 한번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나 기업 실적이 금리 조금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아야 되는군요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만 금리가 악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 과연 이런 금리와의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완화 정책이 이제 퇴조되면서 생기는 어떤 유동성과의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동성 회수에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은 바이러스가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백신 개발도 좀 늦어지고 백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안 한 것 하지 않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점점 주가가 올라야 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확률적으로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열의 정도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대략 몇 뼘 정도 과열이었습니까? 그동안에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염두에는 두세요 하는 그런 조언을 꾸준히 주시긴 했는데 그 시각에 비춰보면 과열의 정도라고 하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코스피도 한 2천 넘기는 좀 쉽지 않다 S&P도 3천 정도면 잘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봤던 것은 반성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올라왔고 또 최근에 올라올 때의 모양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익의 증가보다는 PR 주가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리레이팅이 되면서 올라온 게 있어서 최근에 조금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과열이 3, 4개월 정도의 과열이 조금 사람들이 너무 쏠리면서 급하게 어떤 수익을 내야 된다는 조급함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열심히 유동성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생긴 3, 4개월 정도의 생성 정도가 과열이 조금 얹혀져 있다 그 정도의 과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셨군요 오늘 오랜만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하락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시장 내부의 과열 때문인 것 같다 다른 변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근본적인 걸 수도 있고 늘 시장이 있는 잠재되어 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장 내부의 과열 때문이다 굳이 더 그걸 설명하자면 지표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빨리 갔다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는 거고 앞으로의 변수는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참 코로나가 점점 더 악화돼서 생각보다 회복이 늦어져도 주식시장에는 그리 좋은 사건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갈 테니까 그렇다고 너무 빨리 좋아지고 원상복귀가 되면 주식시장은 또 이제 금리 올리겠네라는 생각으로 더 불안해할 테니 그게 과열됐으니까 불안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죠 저도 예전에 자동차 담당 기자 할 때 평생 못 몰아볼 만한 빠른 스포츠카를 타면 240, 50 이렇게 달리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더군요 아 그렇군요 예 망원경 보듯이 달릴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는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시장도 빠르게 달리다 보면 그렇게 선택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듯 같은데 그만큼 예전처럼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KTV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오늘은 평소와는 단위 한 분 더 모셨어요 KB 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 모시고 중국 증시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